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기본작업의 고급필터 문제입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 A22셀에다가 고급필터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함수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임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소울이 아니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등호 입력하고 end함수 입력합니다. 지역의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같지 않다. 서울이라고 조건을 입력할 거고요. 신표. 가격이, 가격의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평균을 초과한다. 큽니까? average 함수를 통해서 구하신 평균보다 큽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average 통해서 구한 평균은 모든 데이터의 동일한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F4 눌러서 절대 참조. average에 대한 가로 닫고요. e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서 조건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의 정열미 필터에 고급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A2부터 F20 영역의 데이터를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A22부터 A23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A25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둘레 5건 정도의 데이터가 출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필드명을 빼고요. A3부터 시작하셔서 F20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라고 있고요.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현재 다섯번째 행마다 글꼬 스타일을 기울인 꼴과 채우기 색깔을 적용할 건데요. 현재 주어져 있는 데이터는 로우와 에모드란 함수를 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하면 다섯번째 해당한 데이터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현재 데이터 다섯번째 행마다 A3부터 F20 영역에서 다섯번째 행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후반 서밋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 해당한 데이터가 서식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행의 번호를 가져오는데요. A3셀의 데이터 A열에 있고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F4를 한번, 두번 눌러서요. A열에 가서 행의 번호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현재 A3셀의 행의 번호는 3이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첫번째로 간주할 수 있게 하려면 마이너스 2를 해야만 행의 번호가 1이라고 구해지고요. 그 값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입니까? 라고 하면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에 다섯번째 가서 서식을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셨고요. 서식에 가셔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기울인 꼴에 체육기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다섯번째 데이터마다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A1부터 O32 영역까지는 첫번째 페이지로 인쇄할 거고요. 다시 O32니까요. 우리는 32행까지는 첫번째 행이고요. A33부터 다시 두번째 페이지에 인쇄될 수 있도록 A33셀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삽입하시면 페이지 나누기 선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매 페이지마다 이 행이 반복될 수 있도록 인쇄 제목에 가셔서 반복할 행을, 이 행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페이지에 가셔서요. 학대, 학대 축소는 아니네요. 자동 맞춤을 이용하셔서 높이는 설정하지 않고요. 너비의 값만 1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로 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용지 너비는 1로 설정하시고 시트에 가셔서 아까 우리 두 페이지로 나눠서 작업하실 거잖아요. 현재 A1부터 O32까지가 첫번째 페이지라고 했고요. O32 다시 A33부터 O62까지가 두번째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인쇄 영역을 설정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클릭했을 때 현재 첫번째 페이지, 두번째 페이지 내용이 이 행이 반복되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기본 작업의 세 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번째 문제 2번의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시트를 클릭하셔서 첫번째 근무 지역을 표시하는 작업을 할 건데요. 직원 코드의 왼쪽의 한 글자가 센터 코드를 의미합니다. 라고 왼쪽의 한 글자를 추출할 거예요. 그러면 left함수를 통해서 왼쪽의 한 글자를 추출할 수 있죠. 직원 코드에 가서 왼쪽의 한 글자라고 하시면 왼쪽의 한 글자를 추출해 오는데요. 이 추출된 코드를 가지고 표 2에 가서 첫번째 열에서 찾고 지역을 가져올 겁니다. 네, left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이 7이란 숫자와 센터 코드에 입력된 7이란 숫자는 형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함수가 있나 봤는데 함수가 없어요. 일단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어떻게 오류가 났는지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Vlookup 입력하시고요. 찾고자 하는 값은 왼쪽의 한 글자를 가지고 표 2에 가서 찾겠습니다.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첫번째 열에서 찾고 두번째 열에서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는데요. 라고 NA 오류가 표시가 됩니다. 이유는 left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이 돼서 그럴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left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곱하기 1로 해주시면 숫자로 바꿀 수 있고요. 그 숫자를 가지고 값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도 오류가 있다. 문제에서 그렇다면 해당 지역이 없을 경우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하래요.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전에 작성하신 소식에 오류가 있다면 맨 끝에 가서 클릭하고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아까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정년 퇴직 날짜를 구할 건데요. 정년 퇴직 날짜는 생월이 6월 이전이면 6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생년에다가 60을 더한 날짜에 6월 30일로 데이터 함수를 통해서 날짜를 만들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만약에요 생월의 데이터가요 6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6월 이전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7, 8, 9니까 이전이니까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요. 부등어를 좀 반대로 표시해야 되겠죠. 6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럼 1부터 6까지 해당이 되겠죠. 6월 전이라고 하면요. 데이터 함수를 이용하셔서 생년에다가 60을 더한 연도에다가 6월 30일이 정년입니다. 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생년 연도에다가 60을 더해서 12월 31일로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데이트에 대해서 연, 월, 일 값을 넣어서 날짜 형식으로 만들겠다. 라고 작성하셨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생일에 따라 생일, 월에 따라서 날짜가 6월 30일 또는 12월 30일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문제 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표 1의 직위와 그 다음 결혼 여부와 부양 가족 수를 이용해서요. 표 3에 가서요. 직위별 그 다음에 결혼 여부에 따른 가족 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은 Average와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구한 값을 반올림을 해서요. 정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을 하는데요. 숫자를 구하신 다음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조건은 Average와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If의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에서 가로 열고요. 직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범위 정하고 F4 절대참조 같습니까? 바로 왼쪽과 같습니까? M14부터 M17까지인가요? M10에 있습니다.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열을 고정하시고요. 곱하기 다시 한 번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에서 가로 열고요. 결혼 여부 데이터가 있는 영역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위쪽에 있는 데이터와 같습니까? N13, O13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13행을 고정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부양 가족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If에 대해서 가로를 닫으시고 Average에 대해서 가로를 닫으시면 가져오신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셨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 직원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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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의 연도와 그 다음에 직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최고령자의 직원명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를 통해서 이름을 찾아올 거고요. 맥스 함수를 통해서 최대값을 구한 다음 그 최대값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상대적인 위치값을 구할 건데요. 커서를 N22 이 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합니다. 인덱스 첫 번째 어레이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이름이에요. 직원명에 가서 F4 절대참조 행의 위치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에 위치한다라고 구할 건데요. 맥스함수를 통해서 최대값을 구할 거고요. 문제 if가 있어요. if를 쓰셔서 아 근데 음 네 그 다음에 맥스를 쓰시면 맥스가 아니라 민함수를 쓰죠. 민함수를 써야 가장 최고령자를 구할 수 있죠. 맥스를 쓰면 가장 젊은 친구의 이름을 찾아오겠죠. 민이라고 입력하시고 if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우리는 직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요. H열의 직위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바로 왼쪽에 M22 와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굳이 고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음 조건에 대한 가로를 열었으니까 닫아주시고 저희는 생년월일에 연도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럼 민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가장 작은 연도를 추출하겠죠. 그 값을 같은 조건에 가서요. 같은 조건에 가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할 수 있도록 Ctrl-C Ctrl-V 하고요. if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엔드 역할로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심표 매치함수에서 정확하게 일치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Ctrl-Shift-Enter 눌러주시면 직위에 최고령자의 직원명의 이름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이 좀 아까 잘렸는데요. 인덱스 찾을 값 실제 직원명을 찾아올 거고요. 몇 번째 위치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할 거고요. 최고령자는 생년월일이 작은 숫자가 가장 오래된 연령이잖아요. 민함수를 통해서 구할 거고요. if 함수는 조건을 주셨고요. 이 조건에 가서 만족한 데이터의 생년월일을 연도를 가져오고 같은 조건에 가서 우리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위치값을 상대적인 위치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해서 직원명을 찾아다 표시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산 작업의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K3에 갖다 놓고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신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나와있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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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입력하시고 FN 가족수당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요. 결혼여부와 그 다음 부양가족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작성할 건데 if문을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여부가 미혼입니까?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미혼이라면 된 3만원이라고 FN 가족수당을 3만원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미혼이 아니겠죠. else if 라고 입력하시고요. 미혼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혼 중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한 명입니까? 그렇다면 FN 가족수 FN 가족수당을 똑같이 3만원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else if 부양가족수가 두 명입니까? 그러면 6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이라면 else 부양가족수당은 입력받은 부양가족수에 가족수에 곱하기 25,000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커서를 K3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해 가신 다음 FN 가족수당 결혼 여부를 선택하시고 부양가족수를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부양가족수와 결혼 여부에 따른 가족수당을 계산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 5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에 피버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SV 파일을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작성하실 거고요. A3셀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피버테이블 외부 데이터 연결 선택 더 찾아보기 가져오실 데이터 여러분의 자료실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예제 파일을 출석부 관리라는 파일을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으실 때 문제 내 데이터의 머리글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심표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구분기로 분리됨을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탭이 아니라 심표를 선택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시고요. 특별한 열을 가져오지 말라라는 언급은 없으니까요. 마침을 누르시고 피버테이블 만들기 오셔서 중요한 거는요. CSV 파일을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만드실 때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는 옵션을 꼭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년을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반을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으시고 성별을 선택하셔서 열에 갖다 놓습니다. 출석수의 합계를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출석수 필드는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석수는 일단 갖다 놓으시고 합계로 표시할 거고요. 또 한 번 최대값 출석수를 갖다 놓으시고 최대값을 표시하겠습니다. 함수를 좀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하셨던 출석수 필드는 합계인데 출석수 합계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그러면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을 출석수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따로 서식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니까 확인 다시 합계 출석수를 최대값으로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출석수 최대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출석수 합계와 출석수 최대 라고 수정을 하셨고요. 총합계에 가셔서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열의 총합계만 설정 반을 기준으로 반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을 기준으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하셔서 반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시고요.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보셨을 때요. 1반 2반 3반 3반 에 해당한 데이터에 합계가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표시될 수 있도록 부분합을 그룹 상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 하셔서 위쪽에 부분합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성하신 피버 테이블과 여러분의 실습하신 화면을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작업의 피버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데이터 정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2부터 E1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하는데요. 옵션을 클릭하셔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를 정렬할 거고요. E행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정한 순서대로 정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이 올 거고요. 두 번째가 전역 면적이 올 거고요. 세 번째가 가격이 올 거고요. 네 번째가 세대수가 올 수 있도록 추가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역 전역 면적 가격 세대수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 지역과 전역 면적 가격과 세대수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지역부터 세대수로 데이터가 정렬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C3부터 C1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셔서 3.3으로 나눴을 때 몫이 34 이하만 입력할 수 있도록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몫을 구한 함수 퀴션트라는 Q-U-O-T-I-E-N-T 라고 입력하시고요. C3의 첫 번째 데이터를 심표 3.3으로 나눴을 때 3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제안을 두시고요. 그 다음 설명 메시지 현재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제목은 입력 범위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설명 메시지는 3.3으로 3.3으로 나눈 값이 34 이하만 입력 하세요.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메시지 까지만 나와 있어요. 오류 메시지는 표시되지 않았으니까요. 설명 메시지 까지만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두 문항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과가 생명 생명 공학 계열의 이름과 그 다음에 중간 고사 기말 고사만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요. 일단 기존의 범위를 지우시고요. 생명 공학 공학에 해당한 이름과 그 다음에 중간 고사 기말 고사 그러면 생명 공학에 해당된 데이터만 선택을 하시고요. 생명 공학 해당한 데이터 이름과 중간 고사 기말 고사 해서 김정민부터 박지영까지 총 5명의 데이터네요. 데이터 범위를 수정합니다. 다음은 3차원의 종류를 차트의 종류 변경해 가셔서 3차원의 누적 세로 막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차트 밑면을 선택할 건데요.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밑면 서식에 가셔서 도형 채우기를 채우기 색깔에 첫 번째 흰색 배경 1이라고 되어 있네요. 1점 배경 1번에 5% 더 어둡게 해주시고 주 눈금선을 삭제하래요. 그러면 차트 요소에 가셔서 눈금선에 가셔서 기본주 가로의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겠죠. 차트 요소에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등호를 입력하셔서 A1셀과 연동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고 차트 제목에 대해서는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미세요가 파랑 강조 1을 선택합니다. 3차원 회전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3차 회전을 선택하시고 직각으로 축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셨을 때 계열 옵션에 가셔가지고요. 깊이를 현재 값을 100으로 수정할 거고요. 너비를 200으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 세로축을 선택하시고요. 축 옵션에 가셔서 우리는 주 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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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금에 가셔서 주 눈금 을 교차로 수정하시고요.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효과에 네온 효과에 opt 파란 강조색 1로 차트 5문항 서식을 지정해 주시고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 제시된 차트를 비교해 보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를 볼 건데요. 단추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할 거예요. 그러면 개발도구에 가셔서요. 삽입에 단추를 클릭합니다. 위치는 N2부터 O3 영역에다가 알트키 누르고 드래그 하셔서 첫 번째 매크로를 서식 7월 이라고 입력할까요? 서식 7월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기록을 누릅니다. 매크로 기록을 하셔서 연결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D3부터 7월달 데이터가 있는 H23까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현재 셀값이 0인 경우에는요. 셀값이 0과 같습니까? 그러면 큰다운표 문 꺼서 미음에 한자키 검정색 동그라미를 표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겠다라고 하니까요. 세미콜론에서 공백 다시 세미콜론에서 공백 처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1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이렇게 0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동그라미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 텍스트를 서식 7월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할 건데요. 단추를 이용해서 연결할 거라서 삽입에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 N5부터 N5부터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O6까지 드래그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 8월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서식 8월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신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I3부터 L23까지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는데 셀 값이 0이라면 파랑색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랑이라고 넣으시고 0과 같습니까? 그러면 동그라미를 표시하는데 미음 눌러서 한자키 9번에 동그라미 표시하고 숫자를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마이너스 1과 같습니까? 빨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빨강을 입력하시고요. 마이너스 1 이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그러면 별표와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셔서요. 7번에 별표를 입력하시고 숫자를 표시할 거고요. 세미콜론 그 외에는 큰다운표 눌러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검정색의 별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단추 2에서 텍스트 편집 눌러서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 이름이 서식 8월 이었습니다. 텍스트도 서식 8월로 표시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크로 두 문제 기타 작업에 서식 사용자 지정 서식을 적용하는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에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현재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분양정보를 선택한 다음 더블클릭합니다. 분양정보를 클릭하면요. 분양정보 등록이라는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쇼라고 입력하시고요. 왼쪽 개체에 폼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하면 분양정보 등록이라는 폼을 확인할 수 있어요. 폼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코드보기를 클릭하시고 개체는 유저폼인데 초기화 작업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하시면 돼요. 프로시저에서 첫 번째 CNB 지역에다가 지역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실 데이터는 문제에 I9부터 I22 영역을 연결하라고 되어 있고요. CNB 분양 형태에다가는요. 데이터를 연결할 건데요. H9부터요. H16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초기화 작업 두 개 콤보 상자에 데이터 연결하는 작업 하셨고 세 번째 문제를 먼저 할게요. 왼쪽에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를 선택하고 워크시트에 값이 변경되었을 때 체인지 라고 선택하고요. 변경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대상에다가 셀 포인트를 이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되면 셀 포인트가 이동되고 액티베이트 되고 글꼴 스타일을 굴림체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워크시트에 변경되는 대상에 타겟에 타겟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활성화 액티베이트라고 하시고요. 타겟에 글꼴을 폰트의 이름을요. 굴림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림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다음에는 포맥하셔서 분양정보 등록에 종료를 클릭하면 종료를 클릭하면 F1 셀에 F1 셀에 현재 날짜에 월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월을 두 자리로 표시하네요. 포맷을 이용하셔서 포맷이라고 입력하시고 먼스함을 통해서 오늘 날짜에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월을 두 글짜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을 설정해 주시고 F1 셀에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월에 대해서 폰트를 굵게 BOLD 추루값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포맥을 닫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로드 미 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는 F1 셀에 현재 날짜에 월이 두 글자와 월자가 표시되고요. 글꼴 스타일 굵게 했고요. 폼을 닫도록 작성해 주셨습니다. 포맷과 먼스와 데이터함수 사용하셔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분양정보 등록 폼에서 등록을 클릭하면요. 등록 폼에 입력된 데이터를 표에 입력할 건데요. 입력할 데이터 행의 위치 조금 이따 구하도록 하겠고 분양 형태를 선택한 이후에는 다시 분양 형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에 입력된 값을 3.3으로 나누어서 워크시트 입력될 때는 전용 면적과 평수가 예시와 같이 입력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포맷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엑셀 화면에 오셨을 때요. 입력할 기준을 A2셀로 잡으면 연결된 행의 개수는 2개예요. 3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플러스 1 해주시면 되고요. A부터 F까지 총 6개 열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겁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오셔서 등록을 클릭하면 입력할 행을 기억할 변수 I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 거고요. 레인지 기준이 A2셀을 기준으로 현재 커런트 리전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셔서 더하기 1을 하시면 세 번째 행이 되고요. 우리는 I, 첫 번째 열에다가는요. 아파트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TXT 아파트 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총 6개 열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복사해서요. 2, 5, 6 두 번째 열은 B열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열은 C열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D, 5번째 E, F까지 일단 복사 붙여 넣겠습니다. 두 번째 세대수는요. 현재 폼에 가셔서 세대수 TXT 세대수에서 입력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TXT 세대수 점 밸류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아파트 이름도 점 밸류 입력해 주시면 되고 생략하실 수 있고요. 분양 형태인데요. 아까 분양 형태가요. CMB 분양 형태에서 선택한 이후에는 다시 분양 형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세 번째 열에다가 CMB 분양 형태라고 입력하시고 점 밸류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CMB 분양 형태 값을 수정할 수 없도록 잠그겠습니다. 락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락키를 추룩 값으로 설정하시면 변경할 수 없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전용 면적인데요. 아까 전용 면적에 대해서 문제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TXT 전용 면적의 값을 입력 받을 거고요. 전용 면적 값을 입력 받고 연결해서 3.3으로 나눈 값을 또 표시할 겁니다. 연결하겠다 가로열고 다시 연결하겠다 값을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인트 함수 입력하셔서 TXT 전용 면적의 값을 3.3으로 나눈 정수를 표시할 거고요. N% 연산자 이용해서 또 평형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트 함수와 N% 연산자 이용해서 작성해 주셨고요. 다음은 가격인데요. 가격은 천단위 구분기호를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맷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포맷 TXT 가격의 값을 샵컴마 샵샵샵샵 또는 샵컴마 샵샵 0을 입력하셔서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F열 에다가는요. 지역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작성하신 내용 확인하고 또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분양 정보를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분양 형태의 데이터 연결해 놓으셨고요.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아파트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 임의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세대수 입력하시고 분양 형태 임의로 입력하시고요. 전역 면적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셔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가격도 그냥 임의로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도 선택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여러분이 입력하셨던 아파트명 세대수 분양 형태 그 다음에 전역 면적을 좀 보셨을 때 입력한 값을 3.3으로 나눈 평형이 표시가 되어 있는가 가격 천단위 구분기호 들어가 있는가 지역 입력한 값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종료를 클릭하시면 분양 월에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에 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굵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